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려고 1학년 영어 난리 났네. 원래 영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.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왔는데 그러면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온 게 나뿐만인가?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외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해요. 그리고 영어는 6학년, 9년, 10년간 영어를 공부한 애들이에요. 그러면 영어의 레벨은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. 외고가 아니에요 지금.